지금 이제 막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 하려고 했는데 시작해봤는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없음? 혹시 한국인 많은 곳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게임은 글로벌 서버 거든요 글로벌 서버로 운영하는 게임이라서 외국인이 많을 수밖에 없음 어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1번은 같이 할 사람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같이 할 사람 구하는 방법은 네이버 라운지 여기서 운영하는 네이버 라운지라던지 아니면 카톡 정보방 같은 데 있잖아 정보방 가서 같이 하실 분 모아봐도 괜찮고 여기 들어가시면 각 그 지금 서버 대표분들 요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저 뉴비인데 혹시 뭐 어디 서버 자리 남는 데 있나요? 하면 아마 뭐 연락 올 겁니다 혹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반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랑 같이 시작하고 싶다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 3, 4일 뭐 5일 정도 지속된 서버이기 때문에 내가 후발주자야 좀 경쟁하기에 좀 빡셀 수가 있어 네 대기반 들어가서 하면 이제 같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이랑 이제 경쟁을 공정한 상태로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고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1번이라 그랬는데 요거밖에 없긴 해 사실 이런거 영상 하나 좀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어 댓글을 어 쓰지 않고 이거 영상 보고 보시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영상 하나 남깁니다 오래간만paid 아이들 내가